다음 무대는 국군합창단 맨스콰이어를 하고 계시고 국제라이언스협회 354 D지구 합창단장을 하고 계시며 광화문연과 연극영화통우의 음악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테너 김기수님을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영수증을 해주십시오. 내가 저 오늘 때 오늘 그 외계가 180석대인데 저희들이 연극할 때 3일간 만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을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광화문연과 식구들 잔친데 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많은 것도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지만 지금 우리 최경화 교수님이나 아까 한 교수님은 다들 음악을 유명하게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유일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음악 전공 안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끼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광화문연과가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광화문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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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희인한 소녀율이 비가에 또 한 요소가를 지진 cmdgm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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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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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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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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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 어떡해요 과다 문열라 영원하리라 오해를 해도 좋아요 모두가 실수를 해도 모두가 있어서 이대로 지금이 좋아요 남들은 우리의 모임 미래가 없다 말아도 남들에 우리의 사랑 미련없이 보여도 이렇게 있겠어요 우리 함께 있겠어요 좋은 날 어떡해요 이대로 지금이 좋아요 이대로 지금이 좋은 날 우리의 사랑 미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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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사랑 미련이 우리의 사랑 미련이 우리의 사랑 미련이